창의 문학관은 지역 지명을 쓰거나 문인들의 이름을 사용해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창의문학관은 어떻게 해서 지으신 이름인가요? 많은 분들이 창의문학관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창의문학관은 새로운 문학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학정신을 충청도민에게 전시하고 알리고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립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창의문학관에서 하시는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요? 창의문학관이 2015년 봄에 개관을 했는데요. 그 해에 개관 기념으로 한국 유명문인 33인 6필전을 전시했어요. 그래서 많은 대전시민들이 와서 관람을 했고요. 많은 언론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그 다음해부터는 시토크 콘서트를 매년 실시하고 있어서 올해로 6회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시토크 콘서트도 하시고 여러 다양한 행사를 많이 하셨네요. 네. 그러면 여기 창의문학관에 전시된 작품은 꽤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나요? 창의문학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책은 1940년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전서부터 나온 문학을 중심으로 시, 소설, 평론, 수필 등 문학에 관련된 자료 또 이런 어떤 6필을 중심으로 대략 5천여 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한 작품들이 많은데 오늘 관장님께서 이렇게 직접 설명을 해주시니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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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메뉴 감사합니다.